지난 9일 영화의 전당에서 14일 개봉을 앞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시사회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마련됐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프랑스 작가 기온 미소의 원작을 토대로 한 김윤석 변요한 주연의 영화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자신과 마주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의 전당에서는 13일 저녁 7시 50분에 영화 커튼콜에 감독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며 야외 상영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부대 시설이 설치돼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편의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